원비리나 쌍화탕 같은 마시는 일반 의약품 가격이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약약품은 오늘부터 자양강장제 원비리의 병당 가격을 약 4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비리는 약국에서 병당 500원에서 700원에 판매됐지만, 이번 공급가 상승에 따라 앞으로는 700원에서 10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제약 역시 종합감기약 쌍화탕의 가격 인상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국은 일반 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급가가 인상될 경우 약국 역시 자율적으로 판매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